봄투데이 오블랑의 아이폰5 스와로브스키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케이스를 개봉해보시면요. 안쪽에 굉장히 예쁜 케이스가 들어있으신데요. 케이스를 꺼내보겠습니다.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케이스인데요. 그 정품 스와로브스키를 사용해서 다이아몬드 문양으로 무늬를 냈는데요.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케이스입니다. 색상은 실버 색상이시고요. 소재는 크롬 소재로 되어 있으신데요. 케이스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색칠 부분이 정확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스위스에서 제작하고 프랑스에서 제작한 상품인데요. 특별 주문 제작으로만 주문을 받고 있고요. 한정적인 판매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. 굉장히 고급스럽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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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